2021년 자랑스러운 성림동문인상에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스님과 동국대 전 정가권장 묘주스님, 유나방송대표 정목스님이 선정됐습니다. 동국대 성림동문회는 어제 학내 정가권에서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자랑스러운 성림동문인상 대상자를 이처럼 별의하고 상을 수여했습니다. 종호스님은 동국대 주요 소임을 두루 맡으며 종립대학과 종담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묘주스님은 전 정가권장으로서 학교 발전과 권학이념 구현에 기여했습니다. 또 BBS 불교방송 전 진행자 정목스님은 유나방송을 이끌며 미디어 포교에 남다른 공언을 한 점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습니다. 성림동문회 회장인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은 동국대 출신 스님들이 학교와 종단에서 더욱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성림동문회복음 한글자막 by 한효정